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카운셀링 공부를 했었어요 시애틀의 본부가 있는 카운셀링 단체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 다 화상으로 이 줌이 없을 때 스카이프 콜로 다 이렇게 세션을 했었어요 그때 이런 카운셀링 방식이 나중에 다 보편화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온라인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혼자서 좀 그때 한 7년 전 이때였는데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계속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줌이랑 이런 비대면 문화가 확 터지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멘토링 해드립니다 멘탈 코칭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다가오기에도 이거 매일마다 이걸로 회의하는데 가능하겠다 라고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기업과 기관에다가 이제 멘탈 케어 전문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자그마한 힐링 센터를 만들어서 단체가 오시면은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어떤 계기로 가셨던 거죠? 제가 시애틀을 갔던 건 아니고 거기에 본부를 둔 국제 카운셀링 그룹 한국 본부에서 이제 카운셀링 공부를 하게 됐고 미국에는 한 번씩 연수를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원격으로 다 할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창업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그 중기부의 어떤 협조를 받아갖고 시애틀에다가 이제 미국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전부 온라인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비아토르님이랑도 이렇게 그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꽤 되게 오래되셨네요 제 그 이 염력이 캄스페이스에 한 7년부터 이제 멘탈 사업에 그러니까 멘탈 코칭? 멘탈 코칭? 네 멘탈 코칭이요 네 멘탈 코칭에 멘탈 헬스에 그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7년 전? 저는 원래 그 연기자였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이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 걸 다 알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계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동기나 사실 이 사업이 쉽지 않아 보이시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좀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려고 시작했고 그 절실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탐구했고 그렇게 제 안에 쌓인 것들을 나누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교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여기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이현동 치면은 나옵니다 보시면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드라마랑 방송활동 우와 제일 먼저 봅니다 기업인은으로 뜨네요 두 개 같이 해놨는데 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연기자활동 하다가 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잘 안 풀리더라고요 많은 기회들도 이렇게 있고 했는데 잘 안 풀리고 그때 막 너무 빨리 떠서 유명해지고 싶은 막 그런 열정도 너무 의욕도 앞서있고 그러다가 하루는 그 좀 계속 이렇게 힘들어지다가요 우울증도 심하고 분노조절 장애 막 이런 게 너무 심했어요 그게 한 몇 살 때쯤이었어요? 그게 서른 살, 서른 한 살, 서른 살, 서른 한 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연기자 생활을 얼마나 하시다가 그런 약간 우울증?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번아웃? 멘탈에 대한 현타? 현타? 네 한 7, 8년 차 넘어갈 때부터 이제 너무 막막한 거죠 이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의 속말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혼자 있는데도 이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면서 그때 한 번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됐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다가 딱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그 원룸 방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봤더니 이제 좀 뇌출혈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저기 시골에 있는 마을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하늘의 별만 보면서 돋닫고 있었어요 그러고 좀 2년 동안? 네 그때는 뭐 가족들이랑도 연락 안 하고 모든 이렇게 인연을 다 끊고 그리고 그냥 산속에 그냥 혼자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32살? 30살? 서른 한 3, 4살 정도 3살 3살 때? 네 32살, 3살 이때요 두리님은 어쩌시고?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두리라는 제 친구는 한 번씩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결혼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죽다 살아나셨네요 정말 네 맞아요 그 갑자기 의식이 딱 사라지면서 이게 사람이 죽을 때 그 의식이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막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신 거예요? 별이 해결해 주신 건가요? 밤하늘의 별들이 밤하늘의 별들이 많이 해결해 줬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명상 명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명상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명상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마음 공부 마인드 플리스 마음 공부가 있거든요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련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법정수님 법정수님? 네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은 맥락이 같죠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그것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내 마음의 동기들이 다 있는 거고 그런 동기들도 예전에 있었던 교육된 어떤 방식 혹은 어릴 적의 트라우마 뭐 이런 환경적인 배경들이 다 바탕이 된 채로 지금 무언가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깊은 내 마음을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파헤치는 작업부터 먼저 했죠 그랬더니 앞에 쌓아놨던 나의 가치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백지 상태로 다시 태어나고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떤 것을 쌓아갈 것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선택하였습니다 대표님의 처음에 이제 가치관 대표님의 힘들게 했던 가치관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일단 주목받고 이렇게 좀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제가 좀 약간 결핍이 애정결핍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애정결핍이 우리 부모님은 또 열심히 사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제 바쁘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좀 약간 애정을 많이 갈구하는 막내였고 그래서 그런 결핍들이 심하니까 이런 걸 갖다가 막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동일 완전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런 결핍들이 그 연예계로 많이 이끌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그렇죠 허우대도 약간 연예인을 할 수 있을 만한 허우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야 넌 연예인 해야지 이렇게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보다 세뇌가 빨리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고 저기 빨리 성공해 보이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있었던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우고 싶은 거 였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명상을 배웠는데 명상이 어떤 식으로 그게 효과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울증, 공황 증상, 마음에 이런 괴로움들이 다 결국은 누가 괴롭게 했다기보다 어떻게 형성된 그냥 내 안에서 막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상을 통해서는 그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들로부터 거듭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한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서 그러면 좀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런 것들이 좀 겉으로도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더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기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정에 매몰됐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 그대로 좀 깨끗하게 보이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도 무언가 좀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감정을 이번 의사결정에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EO분들도 코칭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업가들과 일반인 또 이제 또 연예인이셨으니까 연예인과 창업가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예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창업가 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실행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인데 그 추진을 하는 동기들이 그런 걸 좀 점검을 안 하고 일단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창업하고 한 대체로 3년 차쯤 되면서 번아웃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좀 성장한 창업가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체랑 자기 자신이랑 이렇게 동일시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사업의 흥망성세가 자기 인생의 흥망성세랑 너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사업가라는 역할도 사실 내가 이 삶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배역 같은 건데 그 배역이 내 삶이 되는 순간 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사업체라는 건 사실 많은 사람의 직원들의 어떤 책임까지 지고 있는 무게를 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공간 나와 이 사업체를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셔야지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반인 분들은 다들 이제 대체로 어떤 이런 거죠 나도 부자 되고 싶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고 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좋은 강의들이나 비아토르 같이 멋있는 분들의 이런 얘기들도 막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좀 뭐랄까 그걸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벽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 그게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일반인들은 확실히 그런 두려움이 크네요 그렇죠 사업가 분들은 두려움은 좀 적은데 실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가 자기를 잃고 사업이 자기가 사업이 돼버리는 사업체가 돼버리는 그런 과정 근데 정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과도 멀어지고 자기가 집에서도 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사장 행세 하려고 하고 어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음식점에 가서도 사장 행세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 많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분리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실리콘발리에서도 창업가들이나 대표들한테 명상 요즘에 명상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먼저 미국에서 입증되고 오히려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죠 지금 신기하다 이게 명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수련 방법인 거 같은데 그게 오히려 서양에서 건너서 다시 여기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도 좀 재미난 포인트네요 네 맞아요 왜 그렇게 된다고 보시죠 혹시 일단은 결국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업들을 키우고 그런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빠르게 성장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두뇌를 쓸 수 있는 가용량 같은 건 사실 인간이 한정적인데 그 안에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방법들을 사람들은 좀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찌꺼기랑 장막들을 제거하고 그때그때 이 최고 책임자들이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찾게 된 게 명상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미국이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이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국가잖아요 완전 쓴도 100%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던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뭔가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스타트업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엄청 극한의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구조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대표님들 스타트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잘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제주도에서 살고 이제 미국의 여기 시골이거든요 살면서 참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대표님은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사업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아마 왜냐하면 멘탈 사업이라는 게 사실 한국분들이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특히 이전에는 이제서야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아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전에 그 한번 사업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고 이 문제를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상품 서비스로 만들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제 그 캄스페이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나 그냥 코칭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 업계에 많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확장성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강의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 그럴 때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동업자분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 강사분들 명상이랑 요가, 힐링, 테라피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선생님들을 한 곳에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당시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제가 발표를 계속 다녀가지고 그때 이제 중기부에서 그 창업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한 이제 처음에 한 1억 정도 그냥 시드머니가 생겨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플랫폼을 구축은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이거죠 결국 컨텐츠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공급자도 많이 확보하고 거의 뭐 그렇죠 100명 가까운 공급자를 확보해서 처음에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필라테스 요가 명상 이런 이쪽에 약간 힐링 인더스트리 이쪽에 계신 분 맞아요 힐링 사업 공급자들의 니즈는 너무 크죠 자기의 팔로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개척하고 싶은 그런 니즈는 큰데 정작 이 소비자들이 이 지불 의사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 맞아 왜냐하면 이 내용이 유튜브에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저희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한 곳에 모으는 걸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돈 버는 사업 수업 같은 것은 돈 내고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신을 다루고 하는 것들은 뭐 유튜브에서 좋은 말 하고 그리고 뭐 스님들도 하고 목사님도 하시는데 아니 경쟁자가 종교인들이 되어버리셨어요 이게 약간 맥락이 모호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게 사실은 기존에는 그 종교 단체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 본질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는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 이제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과정 자체가 아주 험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험난하다 되게 상상만 해도 이 종교인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아 이 포인트는 제가 몰랐네요 아 이거 종교인이랑 경쟁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런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가 선생님도 요가를 시작하면 명상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의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신 수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정신 수련을 잘하다 보면 명상을 하고 명상을 명상이 깊어지면 뭐 인도 경전이나 이런 경전들 스피리추얼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이게 결국엔 이쪽의 끝은 정해져 있네요 어떻게 보면 정신 수련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죠 돌을 닦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고민이 많죠 이거를 저는 굉장히 깊이 나름 가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라이트하게 사람들은 보편화시키는 걸 이제 저의 미션으로 삼고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창업하고 이제 한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절박한 데스밸리를 지날 때 그때 그때 이제 또 제가 제주도 살고 있는데 제주도 서쪽 끝에서 제주살이를 하시던 비아토르 님께서 시청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서쪽 끝에서 이 동쪽 끝까지 오는 것은 이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 오는 마음의 거리거든요 마음의 거리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 페북에서 그냥 봤던 사람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해주셨던 말씀이 사실 비아토르 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큰 점을 하나 찍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답본 그 얘기 좀 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은 그 공급자 분들은 일단 입에 두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사실 투자금이나 계속 유치해서 막 몸집 키워 가지고 막 뭐 저 나중에 뭐 엑시 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려면 뭐 또 못할 건 뭐 있어요 계속 외치면서 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주도의 밤앞에 별을 보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진정 지금 나한테 배우려고 저를 배우게 하려는 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이 한계를 수용하고 이 안에서 일단 최선을 뽑는 것 그러니까 이 가치를 먼저 전달하기 그렇죠 가치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맛보기를 먼저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플랫폼을 홀딩하고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강의하고 책 써서 내고 그리고 그 책을 교재로 온라인 멘탈 코칭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제 저희 온라인 그룹 코칭 30일 동안 매일마다 명상을 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후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30일 동안 인증을 성공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 친구 소개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반신반의 했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한 3일 동안 이현동 대표의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저기 뜬구름 잡는 소리 또 하고 앉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30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래야지 삶과 부와 사업과 자기 일에서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딱 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접근인 게 저는 이제 사고력을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인데 이것도 사고력도 근육처럼 육체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고 이제 이현동 대표님은 이제 마음의 강직함 마음의 건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신과 육체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뭐 이제 헬스 트레이닝 진짜 그런 피지컬한 것들은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하기 좋은 이제 사고 구조를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앞단에 사실 기존에는 종교인들이 해오던 거를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뭔가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화된 지식으로 이제 종교의 약간 샤머니즘 같은 성격도 있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배제하고 이제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맥락에서 보면 또 동일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오래 해오면서 야 이거 그냥 이거 돌을 닦는 거랑 비슷하다 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수련이 되어 있어야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창업자분들 특히 지금 어려운 데스밸리를 지나고 계신 분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장으로 치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가치를 사실 정신과도 안 가요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박은영 선생님 오은영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약간 대중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내가 정신병자야? 내가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인정하기 싫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현동 대표님께서는 본인의 이제 앞으로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뒤에서 매니지먼트를 했다면은 이제는 직접 코치가 되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과정 안에서도 이제 그것도 풀어가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삶은 결국 이 흐름이 이렇게 뜻을 갖고 있으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좀 뭔가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실 우리 안에 답이 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기자 활동을 오래 했었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거나 무대에 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멘탈에 대한 전문성도 이제 키워왔고 그러면서 요즘은 어 방송으로 멘탈이라는 이 멘탈 케어라는 것을 가지고 방송으로 나가서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좀 오히려 바로바로 기회들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기회가 있으셨나요 지금 일단은 여기 제주도에서 제가 모델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이제 창업자들이 만든 상품들이나 그 기관 사업들 이렇게 홍보하는 광고들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드라마 촬영도 간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체들을 알리는 그런 경제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송들에서 좀 방송 출연 제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 몇 개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이제 촬영이 한 두억에 잡혀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본캐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캐 옛날에 본캐 그렇죠 결국은 카메라 앞에서 어떤 예술 행위를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쪽 시장을 보면은 사실 박세희 대표님이 되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에 네 박세희 마인드 코칭 네 이현동 대표님이 추구하는 것과 이제 박세희 대표님이 뭔가 추구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얼핏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결이 좀 다른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어떤 혹시 이분 알고 계신가요 박세희 대표님 알고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합니다 네 혹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공통점이나 이런 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비아토르 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박세희 마인드 코칭은 약간 이분이 원래 이제 시작이 입시 입시 네 수험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의식 최면 무의식을 이제 최면 그런 거를 써서 이제 너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너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무의식으로 심어주고 네 이 친구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을 얻으니까 이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제 예상이거든요 제가 뭐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분은 약간 퍼포먼스 중심 힐링보다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현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힐링 힐링 쪽으로 뭔가 접근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네 그 비아토르 님이 지금 근데 박센희 대표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되게 정확히 진단하신,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네네 박센희 대표님도 이 최면을 통해서 사람의 무의식을 바꿔서 그 무의식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찾게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 이분 자체가 이제 삶으로 증명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 같아요 효율성,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박센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을 딱 사람들의 훅을 딱 걸어가지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안에는 전달하고 싶었던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각자가 가진 과정 같아요 박센희 대표님도 처음에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일어서면서 정상의 자리에서 나처럼 정상에 갈 사람들과 그들을 함께 합시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면 네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 겪을 때 저한테 힘이 됐던 이런 힐링 프로그램 힐링 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상담도 카운셀링도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고요 명상도 진짜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 있고 심리 테라피들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이거죠 그 치유가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서 그런 툴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된 다음에 이제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 삶에서 이렇게 다시 성장 곡선을 그리고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합시다 힘내십시오 동기부여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여기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갈 마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타겟층이 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현동 대표님은 뭔가 힘든 분들을 진짜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 박세희 대표님은 사업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목을 썸네일 보면 성공 성공 돈 멘탈 값 네 많은 돈 진짜 이분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팅 하는 거네요 정확히 이 썸네임만 봐도 어떤 분들을 자극시키고 어떤 분들이 나의 강의를 듣고 코칭을 받으면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요 근데 이현동 대표님은 아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이미 너무 아파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하기까지 에너지가 더 부족해 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잡고 이제 건강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공에 대한 욕구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미 현동 대표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의 밸런스를 잡으셨고 네 이게 좀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은 박세희 코치님 박세희 대표님은 조금 자극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세희 대표님이 엄청 많은 고뇌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더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고 근데 거기서 제일 효율적인 게 최면이기는 하거든요 빠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다가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들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대중화 시키려는 그런 작업이 네 사실 대중들이 이런데 이제 후킹이 되기 쉬우니까 네 네 나쁘게 말하면 후킹이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방법론의 차이고 결국에는 본질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혹시 저는 이제 체면이나 심리,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받았었는데 그 전문의가 하는 정신과 상담과 이렇게 캄스페이스에서 하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과에 갔다가 저 캄스페이스에 와서 좀 효과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네 정신과에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내 얘기를 사실은 내가 가진 마음의 아픔은 누군가한테 깊이 털어놨으면 끝날지도 몰랐을 거였는데 아 네 그런데 정신과에 갔을 때는 정신과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환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진료해야 하니까 맞아요 처방만 하고 보내거나 이 사람 또 다음 힘든 얘기 들어야 되고 하니까 많이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게 아닌 경우에야 다 마음의 감기 같은 경우는 따뜻한 주목과 관심만 있어도 사람이 충분히 회복할 힘을 다들 자기 마음 안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멘탈 코칭은 결국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자기 안에 있는 뭐 트라우마 자기 안에 있는 고민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독특한 개성과 이런 힘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걸 제가 봐주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제가 그렇다고요 이러다가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했다가 나중엔 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끝나면 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신과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과는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 이제 뭐 프로이드의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트라우마에 너무 집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네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동안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제 뇌를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상담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한 시간에 한 25만 원씩 받고 그때도 그게 저는 오히려 오히려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미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 잊고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생생하게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미화하고 있었고 오히려 부모님이랑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때 이후로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 떠올라 가지고 더 힘들어졌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들을 기억조차 하고 있지 못하던 일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약간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는 그냥 정말 내가 각 잡고 운동하고 PT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니면 해외여행을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었을 때 정신과 상담받고 더 힘들고 이혼의 경험을 하고 힘들고 그때 저는 이제 산티아고 술래잡길로 그냥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맨날 걷는 거잖아요 뭐 한 10킬로 이상씩 맨날 걸으니까 한 대여섯 시간씩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걷다 보니까 또 자연에서 힘을 얻게 되고 힐링이 되고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힐링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 막 전율을 느끼면서 막 펑펑 울었던 적도 있고 네 그런데 굳이 저렇게 막 분석적으로 막 멘탈을 휘져놓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깨고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역시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자연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현동 대표님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조금 오나 소프트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자연, 친화적인 자연에서 지금 그 사업들을 또 전개해 나가고 계시니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이 주는 힘과 또 명상 이제 그 명상을 통한 치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는 그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그 반초를 제시하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도시의 삶들이 그런 자연의 순환 원리에 이렇게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만 가도 일단 기분 전환 자체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산티아고 술래길 같은 경우 저도 한 두 번 걸었는데 그 걷는 그리고 또 인간은 걷는 존재이잖아요 그 걷는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 자체가 재정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다들 그런 구도자들이 술래길을 걸었던 게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는 건데 자연은 우리에게 회복을 단초를 주고요 그리고 뭐 자연의 일부인 식물과 동물들도 우리에게 많은 치유를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반려견들 그리고 식물 좋아하시는 분은 작은 화분 하나에서도 엄청 큰 위로를 받으시거든요 이제 그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인간의 도움도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그래서 누가 어떤 어떤 권위자와 이론가와 치유가 힐러가 그 사람이 지 능력이 대단해서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조합들이 자연과 이 모든 조합들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걸 같이 가이드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만 찾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제 이 정도 이 공감과 동의 정도 그 안에서 오는 단절되지 않은 느낌을 통해서 충분히 살아가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정신과 선생님의 접근 자체에 대한 저의 의견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릴 때 트라우마는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면하고 뚫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잊고 있었다고 해서 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뚫어내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접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접근이 헤집어 놓고 헤집어 놓은 다음에 억지로 끌어내서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직면해야 된다면서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는 그럴 거면 저는 끄집어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끄집어냈으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립네 접근 자체도 그리고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이미 나의 사례 자체가 이론에 대입해서 분석되고 판단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하지 않게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런 뿜어지는 안전한 에너지와 이 소통의 장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힐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들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러면 그 차이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가 그냥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아서 그냥 근근하게 버텨내면서 그렇죠 동료들과 또 이제 뒷담화 까면서 사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멘탈 헬스장에 들어가서 네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나 지인들한테 우리는 교류하면서 그들이 가진 생각 생각을 나의 생각을 동의받음으로 인해서 동의받으면서 그 나란 넌 날 이해해줘 이해받는다는 느낌 위로를 갖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어떤 욕구에서 오냐면 내가 저기 버림받거나 그리고 거절 거부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행복감 안정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안에서 네 그거를 이제 뭐 연인 배우자한테도 계속 기대를 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러나 결국은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어 혼자입니다 인간은 혼자예요 네 이게 이제 뭐 회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의 일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공급되는 누군가 나한테 주는 그런 위로와 동질감이 그것이 나의 행복감과 나의 정신 안정의 그 토대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거기에 끄달려 거기에 끄달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아까 그 사고체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업머리라는 이 사고체계 네 사고체계가 사업을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사고체계도 결국 생각의 체계고 이 생각의 체계를 담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마음의 그릇을 스스로 바라보고 그 그릇을 잘 닦아내지 않으면 외부에서 주는 돈도 그래요 돈도 사실은 우리가 숫자 개념으로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좋은 거지 돈 지폐 종이쪼가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돈이라는 에너지 그리고 그 지위와 권세라는 그걸 통해서 힘을 누리고 있는 나에 대한 존재감 뭐 등등 삶에 있는 이런 많은 도구들이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수련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싫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실존의 삶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돈 버는 걸 통해서 도를 닦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본의 세계니까 그렇죠 우리가 피 안에서 그렇죠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피하면서 내면 세계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다 사내가 있는 거고 나는 자연인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 해보고 싶으면 또 돈에 끄달리거든요 맞아 그럴 거면 돈으로 제대로 도 닦고 돈 제대로 벌어보고 이 과정 그런데 이 앞단에 이 돈을 버는 과정 앞단에 반드시 이 마음 그릇을 닦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부분이 진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저의 한계를 어디서 느끼냐면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제 마음이 이걸 정말 원하나? 이런 생각도 계속 들어요 정말로 네 아니 이게 남들은 다 사실 뭐 천억대 뭐 이런 뭐 매출을 만들고 이런 게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막 플렉스 하면서 다니시고 네 근데 나는 사실 지금 이 정도도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저의 그 심리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뭔가 남들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미 저도 이제 증명을 여러 번 했었고 뭔가 여기에 대한 약간 피로도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항상 증명할 필요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예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사업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 내가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뭐 상장까지 가고 뭐 이제 스타트업도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뭔가 예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나 라는 거가 뭐 자꾸 충돌이 돼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 저의 정체성을 아 사업가로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제 마음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 아 그래 나는 저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맘 한편에서는 아 저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게 제 마음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저걸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거를 나는 이제 사회적인 포지션에서는 뭔가 그런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런 거 아닐까요 하시죠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뛰어 굉장히 저기 비어토르 님은 지능 자체가 뛰어나신 분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건 궁금했어요 조이 님의 이 삶의 목적 조이 님이란 사람의 삶의 목적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한 번은 만나지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만났어요 사실은 네 어 제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희가 이 나이 먹을 때도 먹어서야 오히려 더 뭔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이 나이 먹고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앉아있고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어렸을 때 오히려 삶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도덕 시간에 생각을 네 어 정말 이제 실제 현으로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네 스스로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사실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네 사실 저의 정체성은 어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때 그때 그 미련 두지 않고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잘되고 있는데 아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저걸 왜 다 뒤엎고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걸 할 거야 나한테 더 호기심이 가고 재미를 주고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실증을 되게 빨리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쌓이지가 않았어요 뭔가 내공도 쌓이지도 않고 물론 잡다하게 내공이 조금씩 쌓이긴 했겠지만 뭔가 하나의 큰 뿌리가 강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거꾸로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처럼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목표도 있어요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긴 하지만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돈을 막 벌어야지 하고선 벌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미쳐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왔던 경우인데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죠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굉장히 네 마치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여기에 작은 흠집이 있으면 그냥 깨버리잖아요 네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뒤엎어버릴 수 있는 네 그런 약간 쟁이 기질 같은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충동적인 그 뒤엎음 깨부시는 것들을 네 이제 조금 나이 먹고 호르몬도 좀 바뀌기 시작하고 네 네 그 전에 막 폭풍 같았다라면 네 이제 좀 마일드해지는 네 그런 단계라서 오히려 호르몬이 약간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화만해지더라고요 저는 조인님을 조인님이 엄청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 되게 중요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인님이 하시는 생각들이 담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 네 굉장히 사고 사고가 되게 섹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야성미 같은 것들을 아직도 갖고 사람이 중년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 그때그때 느낌에 솔직하게 살아온 것들이 전 지금 다 쌓여있는 그런 매력들이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되게 큰 일을 큰 일이라는 게 뭐 보기 좋은 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균형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균형 어떻게 하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균형인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의 그 균형된 모습을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은 끝에 가본 사람이 끝과 끝에 가본 사람이 그 자기의 중간에 서 있을 때 그게 균형인 거잖아요 그 끝에 가본 게 어 폭이 넓고 내 마음에서도 그래요 극단적이던지 어떻게 됐지 그게 설령 나에게 큰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끝 방황이면 방황의 끝 괴로우면 괴로움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 그리고 안 괴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찾는 것이 균형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인님은 전 엄청 넓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티스트와 이 앙트로프러너를 아우르는 그 이 포기 전원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균형을 지금 잡아 가신다면 어 저는 너무 너무 멋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 저희 이렇게 인터뷰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어 그쵸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 뭐라고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현동 대표님께서는 본인의 균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의 네 저의 균형은 그냥 일단 삶의 균형인데요 삶의 요소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느냐 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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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각 관계도 가까운 사람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나의 만족도 그리고 사업도 사업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 매몰되지 않게 어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뭐 이런 그리고 흥미적인 요소 그리고 앞으로 성장 욕구들 이런 것들을 좀 도표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한 군데 치우쳐가지고 다른 것들을 좀 방치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루고루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업가들의 인생을 뭐 스티브 잡스도 극단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정에 소홀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 사업에 자기의 비전에 치우친 인생을 사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결국 보면은 그 사람 내재적인 균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점을 찾은 거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이거는 다 소홀하더라도 난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네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뭐 균형이라는 게 다 그 균형의 그 중심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에다가 가치를 더 주고 네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아 야 이거 너 어차피 후회할 거야 너 그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후회했어 그렇게 살면은 결국엔 가족도 떠나고 다 멀어질 거야 네 주변 사람들도 멀어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이 사람은 여기 내재적인 균형을 이미 찾아가지고 그쪽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보편적인 사회적인 시선으로 이 사람을 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아 넌 워라벨이 엉망이야 뭐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요 다 개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거 같아요 저는 좀 뭐랄까 음 요즘에 좀 많은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음 그냥 다 타고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나는 게 있어요 갖고 갖고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균형이 그 사람의 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다만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서 숨 쉴 공간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혹은 그리고 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균형이 너무 매력적이다 하면은 서로 다시 공유가 그걸 그 인연을 통해서 또 바뀌어 가는 거고 저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워라벨 따윈 필요 없이 나는 가고 싶어지면 그럼 가는 거죠 2년 따라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보면은 그냥 주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는데 세상에 사람마다 다 갖고 나는 저는 역할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이 세상에 저도 그런 생각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인생이 우리가 공동체고 사회적인 동물이고 약간 스모프의 세계에서 각각의 이제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난 편리야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고치고 그런 재능들을 다 거기에 부여가 된 캐릭터들이 있듯이 네 여기 현동 대표님은 힐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저도 약간 뭔가 창업에 대한 뭔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오히려 뭔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어서 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도 사업 물론 그 유튜브가 광고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네 도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증명하고 이런 가설들을 저희는 이제 가설들을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먹히는지 시장에 먹히는지를 계속해서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마치 실험하듯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사실 돈을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아 천억 단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결국에는 저는 이 사업을 유지하는 저의 가장 큰 동기는 실험이에요 실험 네 진짜 신기하게 요게 내가 이렇게 기획을 했어 이렇게 네 상품을 요 상품이 먹힐까 말까 또 요 방법이 먹힐까 말까 를 계속 테스트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돈도 들여서 광고도 돌려보고 아 이 상품은 어떤 반응이 오는구나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네 그거 같아요 그 전에 앞에 저기 서 과장님 방송이랑 저 몇 개 봤는데 네 거기 안에서 그 조인님이 조인님 아 그리고 예전에 페북 글에서도 봤는데 그 부친께서 그 사업하셨다고 제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 같아요 조인님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런 실험 정신을 실험가로서 실험 정신을 가지고 그냥 태어난 사람인 거 같은데 그 그 그 그런 때 이제 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 툭 튀어 나왔더니 아버지가 사업가시고 네 그리고 사업가의 세계를 어 어릴 때부터 보고 이러면서 그 눈이 생긴 거고 그래서 사업에서 이렇게 실험을 계속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교수님인 아버지 앞에서 태어났으면 그 실험실의 실험가로 또 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 공무원이셨고 제 주변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월급을 급여 노동자의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렇겠다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기술보다는 사업의 기술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이런 문화와 이 사고 체계가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 맞다 그러면 또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연기자가 됐을 때 연형과를 갔어요 가서 연기를 배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배우들이 하는 생각과 그들의 문화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제 친구가 제 동기가 자기 아버지가 영화 배우세요 연극 배우 얘들은 연기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배우의 삶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연기를 가르쳐 주니까 그냥 바로 왜냐면 내가 이게 연기인지는 몰랐지만 우리 아빠가 이거 밤에 맨날 연기 연습하고 와가지고 낮에는 저기 술 취해서 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인 아버지 교육공무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하시고 그런데 배우들은 밤에 일하거든요 이런 사이클 자체가 제 안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연기를 언제 배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건 저한테 거의 대를 뛰어넘는 도전인 거거든요 그 유전자를 극복해 나가는 미션 같은 게 될 수가 있겠네요 뭔가 정체성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그 배경은 어릴 적의 배경 이제 그 어릴 적인 배경이 이제 트라우마도 주고 강박도 주기는 하지만 네 그 사업가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사업가의 그 베이스 필드는 봤다니깐요 아 그러니깐 그래서 저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 저항을 제가 저는 회사를 그래서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는 아직 뭐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이 부모의 직업도 그 베이스는 대물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직업이 가지게 한 또 억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주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주입된 것들이 실험가로서 타고난 비아토르님에게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것들을 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죠 비아토르님께서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너희도 돈 벌 수 있어 저는 이런 거 진짜 이거 누가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이걸 만드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왜냐면 아마 이런 것들은 즉 회사원을 벗어나지 못한 부모들은 반드시 보내고 싶어 할걸요 배를 넘고 싶어 배를 뛰어넘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사실 결국은 자기 부모가 자기가 도전하면 아이는 그냥 그 도전한 거기서 시작하게 하는 건데 맞아 자기는 도전 안 하면서 돈 벌어와 가지고 애한테 학원 여섯 개를 보내니까 아 진짜 그런 거 같네요 이게 공부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자녀들은 공부 대부분 잘해 그렇죠 진짜 아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얻은 거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저는 사실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제가 똑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알려줬는데 얘는 진짜 열 개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려줘도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전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걔한테 너희 부모님 뭐하시냐 다 사업하고 장사하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었네요 이게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다 자연스럽고 이런 게 편안하고 잘려도 되게 기분 좋을 거 같고 회사 다니다가 저는 잘리면 제 수강생한테 얘기했거든요 누가 이제 자기 얼굴 노출되면 안 된다고 막 잘리면 칼난다고 회사에서 얘기하면 잘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몰입혀서 할 수 있잖아 얘한테는 그게 엄청난 공포구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비아토르 님이 계속해서 그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검증해서 되는 거는 살리니까 돈이 따라오고 지금 이 원리가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시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베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비아토르 님의 핵심 가치들을 배운다고 해도 마인드 자체가 그 마인드 자체가 이미 닦여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테스트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올 어떤 그런 비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것은 이제 결국 무지해서 오는 거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네요 그렇게 공포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공하고 싶은 멘탈 코칭은 뭐냐면 설령 그런 베이스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조인 님처럼 사업가인 아버지를 두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만 제거하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그게 되게 되게 포인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그 누구랄까 그 자청 자청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의시 개체하라고 자의시 개체 네 그게 약간 그거랑 약간 맥락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의시 개체를 해야지 보통 사람들이 너무 방어를 많이 하려고 해요 자기의 가치가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기의 가치가 훼손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열등하다라는 것을 받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자기 자아가 손상이 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구나 내 스스로도 사실 심사임당이 저보다 늦게 시작하고 그랬는데 훨씬 잘 된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최근에 인정하게 됐어요 굉장히 고집스럽게 영상도 안 보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볼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랬는데 막 저격도 하고 그녀서 진짜 그 심한 열등감에 근데 그런 거가 다 이제 자청은 그런 책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클루지라는 책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거고 악플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거다 결국엔 열등감을 해소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악플러였대요 원래 자청이 열등감이 엄청 많은 잘 못생기고 막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식 해체나 이제 그런 뭔가 트라우마나 뭔가 그런 포인트들 내가 비록 사업가 부모를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예술가 부모를 갖고 연예인 부모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은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뭔가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그런 정신 자세인 거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일단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일단 삶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돈 공부 돈을 버는 방법을 조인님처럼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과 함께 그 앞단에 이제 이 멘탈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 요런 게 이제 같이 가면 좀 이 사람이 돈을 벌어도 맞아요 제대로 된 그 돈도 사실 많이 벌면 좋은데 그걸 다시 어디에다가 쓰느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자기의 욕망 상처 어릴 때 어릴 때 저기 뭐야 내가 못 먹어가지고 번 돈 아니면 남들 우리 아빠 저기 빚 보증 때문에 번 돈 이런 것들은 그 돈을 번 근본적인 동기 안에 분노와 결핍 이런 것들이 너무 담겨 있어가지고 이런 돈의 에너지가 어 돕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 정리가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순수하고 건강한 돈의 에너지를 나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돈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그런 것들이 요즘에 저의 이제 중요 화두이긴 합니다 김성호 회장님의 이제 돈의 속성은 딱 이제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가령 어 이 앞단에 마음에 자세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저같이 테크니컬한 게 들어가고 돈 버는 거든 연기하는 거가 됐든 테크니컬한 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 돈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런지가 이제 돈의 속성에서 김성호 회장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그래서 사실 박세니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입시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시도해가지고 효과를 받고 테크니컬한 학원에 이 서비스를 앞단에서 제공을 하고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그 강사들 실제 입시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엄청 났던 거 같아요 저랑 콜라보를 하시죠 저랑 콜라보 해서 저희 과정에다 이걸 앞단에다 박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보통 최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최소 뭔가 마음을 허물고 이렇게 오픈된 뭔가 수용의 자세가 되기까지 일단 평균적으로 일단 한 한 달은 좀 몰입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그때 때가 있어서요 때가 있어서 그래 맞아 어렵다 때까지 맞아 그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요즘은 다들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가 막 이런 걸 마음 그릇을 닦아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막상 해보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아니 저희 대부분 안 해요 저희 심지어 되게 비싼데도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어떤 게 간절하냐면 이분들은 그냥 이 성공한 모습이 간절한 거지 아 맞아 맞아 성공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치열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네 네 네 이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부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자 부자 보여지는 부자의 모습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근데 확률적인 거기도 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떤 수강생들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박세니 대표님이 학 입시학원 가장 유명한 입시학원에 가서 영업을 할 때 네 내가 이렇게 부스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과 네 이거는 뭐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이쪽에 전문 강사들이 맞는 거고 네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장사력이라고 컨셉을 완전히 바꿨어요 왜냐하면 정말 본질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고력에 대한 전 통찰을 얻었죠 이게 아 이게 결국에는 장사력이라는 게 사고력이었구나 라는 생각 근데 자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쓰기를 통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이 확장되고 강화되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되더라 네 남들이 보자 못하는 기회들을 보고 파고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장사력이랑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회들을 보면은 이제 사업가의 눈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눈으로 이 모든 사물들과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게 저는 장사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길을 살아왔고 이거를 엄청 상담을 합니다 네 모든 거를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알려달라고 해요 이게 가장 베이스라는 생각을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딱 이현동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다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 부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 안에서 오는 고통이나 인내해야 되는 것들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 동기죠 동기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조인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 정신들이 계속해서 나로 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만족감 때문에 하신다면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그 가는 과정을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동기 그런데 저는 최후의 순간에는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게 하는 것은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계속 묻는 나라는 나라는 삶의 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왜 살고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쳐와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날 방법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났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에 이 거대한 피자가 한 판이 있다면 그중에 한 조각인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깨닫는 게 나는 이 사회의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안 해봤어요 공동체라는 단어도 뭔가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인생을 알게 되면서 나도 정말 스머프의 세계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은 편리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었던 그 경험과 통찰과 뭐 영감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어릴 때 힘들었던 가난에서 그 부모들의 사랑을 못 받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탐험이라는 약간 비영리 기구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저번에 이제 서 과장이랑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좀 좋은 사람들의 이제 최종 가치는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다들 정말로 네 뭔가 삐뚤어지지 않은 창업가들을 보면은 네 결국에는 기부를 하려고 하죠 네 그 최근에 누구들아 그 어떤 창업자가 또 기부 자기 아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가 기부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네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제프 베조스는 굉장히 인색한 거로 유명했었거든요 기부를 안 하는 근데 그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네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다거나 굉장히 악랄한 구조거든요 사실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플라이휠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목적 하에 명분 하에 판매자들을 엄청 경쟁시키고 쥐어짜내는 구조예요 모든 손실을 판매자가 다 셀러들이 감수하게 하고 물론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한의 자본주의가 적용된 게 그 아마존의 플라이휠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선순환 구조 고객한테만 충실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반품해주고 셀러들은 다 그 피해를 다 떠안고 결국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이제 가치를 뭔가 찾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정말 조그만 미세먼지 같은 사업가들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끝이 보이는 거고 다 죽잖아요 물론 본능적으로 끝을 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그렇죠 평생 살 것처럼 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꾸 그쪽을 못 봐 네 본능적으로 근데 누구나 죽는다는 거는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 자명한 사실은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이 뭔가 사회에 남아서 영상이 됐든 뭐 텍스트가 됐든 책이 됐든 그렇죠 남아서 작은 일부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치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착하려고 착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꾸 내가 내가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내가 즐겁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네 그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서 과장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아우 이런 기부 많이 해야 되겠다고 네 맞아요 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인님 40대시죠 네 40대 중반 40대 중반의 남자가 남성 한국 남성이요 네 사실 조인님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깨어있는 혹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혹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 본질적 가치 도를 닦는다는 심정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한국 남성들의 이런 전형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땐요 40대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그 의식 변화 훈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는 많은 영성 수련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단체들이 40살을 리미트로 잘라요 그냥 수많은 수십 년 수십 년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구나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 변하기 어렵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되면 고착된 걸로 그냥 살다 죽는다 그 이유는 그래서 40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 마음공부를 해서 바뀌고 싶으면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전 거기에 엄청 동의하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어 조인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삶을 통해서 어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열일곱 살 때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삶의 경험이 없고 그걸 비교해 볼 어떤 잣대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40대 이후에 이때 하는 진짜 고민이 저는 진짜 고민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남성들의 전형적인 남성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가 어렵게 구조 자체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게 저는 아직 자녀가 없고 네네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엄청 부족하지 않는 거죠 뭔가 네 그리고 뭔가 여유가 조금 있다 할까 그 사실 지금 40대면 애들이 초등학생 뭐 중학생 뭐 제 친구들 이제 중학생 자녀들 두고 고등학생 심지어 빨리 결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 제 라이프스타일은 어 한 30대 초반의 라이프스타일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나 네 그래서 제가 사고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현실적인 네 왜냐면 와이프도 와이프가 지금 27살이니까 네 되게 젊죠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약간 두 번 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대단하거나 뭐 이렇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어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그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있든 아이가 몇 명이든 뭐든 그 그 그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변형은 하지만 사이즈는 줄어들고 뭐 혹은 변형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과 에너지는 그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뭐 외부적인 이것 때문에 이게 유지된다 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설령 뭐 아이가 있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했었다면 그 과정 그 상황 안에서 또 맞춰서 펼쳐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해요 네 아무튼 참 이렇게 깊이는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 맡은 연결 단위 단위에서 뭔가 세밀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렇게 되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각자의 맡은 파트들을 연결해서 뭔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면 엄청난 진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박세니 대표님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연 그 뭐야 그 20대 때 그냥 그 최 가장 큰 입시학원에 가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최면을 한 거죠 자기 최면인 거죠 네 근데 자기도 효과를 당연히 받고 검증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현동 대표님이 하는 일이나 박세니 코치님이 하는 일이나 그냥 패키징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정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는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 그 정말 좋네 이런 거였구나 제가 이런 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걸까 네 어떻게 박세니 코치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사실 그냥 밖에서 대충 들으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고 그럴싸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네 제가 여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니까 아 납득이 됐 납득이 됐다고 할까 네 납득이 되네요 이게 너무나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제 가설이 하나 잡혔으니까 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털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지금 제가 장사력을 하면서도 약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서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을 알기 전에는 효율을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사람의 그 내면의 욕구나 사실 저희 저번에 그 서 과장이랑도 얘기했는데 그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이유가 어프로치법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이런 접근 방법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뭔가 부자가 되고 뭔가 누리고 싶고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뭔가 여기에서 공격하는 입장에 어택커의 입장에서의 비즈니스로 항상 해왔다고 하면은 즐기는 방법 뭔가 근데 이쪽 이 부분은 정말 고통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더라고요 자기의 표현에 대한 욕구를 어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그런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자기는 돈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걸로 사업으로 자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 네 야 이거 참 재미있네요 자기를 뛰어넘는 거죠 자기를 뛰어넘는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하는 각각의 역할들이 다양한 역할들이 다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박세니 코치가 그렇게 자신 있게 모든 걸 다 부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했구나 사실 그래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이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뭐 사업가 연예계 종사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운동선수 만나면 운동선수 멘탈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뭐 축구선수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야구선수 하는 업체 만났는데 거기서 그 조인님께서 야구 하시는 장사력 안에서 하는 고민처럼 이 야구 선수들의 자세 교정을 해주는 이 그 업체 센서 업체에서 하는 고민들의 근본적인 것을 저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지금 이 가장 근원저 근저에는 이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캐치가 됐어요 네 네 네 네 그걸 저도 이제 느낌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 수강생들한테 계속해서 캐묻고 저 밑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네 네 네 심지어 저희는 소비 패턴 소비한 품목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와서 발표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데는 다 결핍이 있으니까 대부분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사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이 밑단을 분석하기 위한 거였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래서 이쪽 밑단에서의 전문가가 현동님이니까 현동님이 이런 밑단을 작업을 해 끝내면 기초공사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끝내놓으면 이제 여기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들으면 이야 이거는 뭐 그냥 끝장나겠다라는 생각이 드 이건 되게 좋은 비즈니스네요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다르게 보여요 뭔가 종교와 이제 그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런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의 기초공사 기초공사이자 부스트 할 수 있는 네 네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참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사람들은 빠른 성과를 내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를 맞죠 맞죠 이제 하니까 그런 거죠 그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많이 바뀐 게 저도 이제 예전처럼 그냥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많아서 뭐 상담이나 코칭만 제공하고 그랬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 그렇지만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이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할 때까지는 나는 뭐 딱히 돈 얘기는 할 수 없겠구나 아 그렇죠 이렇게 닫아 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도 약간 점점 사업가가 돼가면서 네 네 네 내가 이거 하면 돈 버는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되지 이게 딱히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네 네 네 또 운동 코칭하는 사람이랑도 붙일 수가 있고 네 네 네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너무 크네요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박생희 코칭님도 그렇고 이현동 대표님도 그렇고 근데 박생희 코칭님 운이 좀 좋았던 게 타겟팅을 잘했어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퍼포먼스가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돈을 번 경험을 했고 그걸로 이제 불을 어느 정도 읽었고 그걸로 이제 불을 세일즈 하기 시작한 거죠 불을 세일즈 하면서 이미 내가 돈을 번 사람이니까 네 네 네 무의식으로 내가 너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려 줄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돈 버는 돈 버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박생희 대표님이 갖고 있었던 거고 이제 사업가로서 그리고 이 힐러로서의 그런 테크니션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힐링, 멘탈 그리고 테크닉 네 그리고 뭐 이제 돈, 돈에 대한 건 이제 김승우 회장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돈의 속성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니까 박생희 코치님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확 틀 수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네 근데 아직 이현동 대표님은 이 비즈니스킬이 아직 조금 부족해 가지고 네 네 이게 뭔가 불을 세일즈 하는 그걸로 패키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약간의 정신적인 방황이 조금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사실 네 네 네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자기가 디자인 하지 않잖아요 맡기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랑 접목 해 가지고 가령 저랑 이제 현동님이랑 결합하면 박생희 코치님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기티비나 뭐 짐종국이랑 같이 붙으면은 이제 진짜 멘탈 헬스장 되는 거고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 진짜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해서 다음 2기부터는 저희가 멘탈 코칭을 이 앞단에다가 박아버리겠습니다 아 네네 해 가지고 같이 네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궁금해 이 가설을 검증해 보고 싶어 과연 이게 정말 박세니 코치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부스트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날지 너무 재밌다 사실 저희가 유튜버 양성 교육을 할 때도 아까 전에 문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이제 스피칭 걔도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말을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자기가 말을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네 그래도 되게 정성이 있고 의리도 있고 사람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 가지고 되게 잘 가르치거든요 스피칭 하는 거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앞단에서 스피칭을 해결해 줬었어요 애가 자신감도 주고 흥미도 끌고 개그맨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선수 결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각각 우리 스머프들 각각 다른 스머프들끼리 모여 가지고 뭔가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우 이거는 정말 효과가 상상 초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아무튼 얘기 너무 잘했다 오늘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이거 아마 보시던 분들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의구심과 그런 것들을 다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거 뭐야 약 파는 거야? 뭐야 체면으로 약 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네 우리가 본 체면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전생 탐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망성해서 네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최면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최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필수 교과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만든 영상이 이제 꿈을 가장 빨리 실현시키는 방법이라는 영상에 그런 게 있어요 끌어 당기는 건데 이게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요 자기의 비전보드를 만들고 내가 갖고 싶고 워너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사진들을 붙여놓고 내 머릿속에 때려 박는 시크릿 시크릿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리빨리 한번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뭐 시승 자동차 시승을 한다거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의 진짜 현실과 동일시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체면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체면이죠 네 운동선수들이 승리하는 결승점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진짜 이게 맞아요 최면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은 최면을 걸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아 최면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건 거 같아요 저도 보면 그거를 보여주는 자청이 얘기하는 거는 자의식 해체가 안 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네 자꾸 거부하는 거죠 저거는 남의 얘기일 뿐이야 저거 사기야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게 자꾸 돼버리니까 사실 성공한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해요 다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을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 파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네 네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이렇게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와 이 또 안드로베드로 가는데 이 문명을 이 문명이 형성된 이 마야의 이 물질계에서는요 이것들을 형성하게 한 의식 의식들이 있었고 이 의식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 사실 세상 구조를 바라보는 눈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저도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국에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꿈꿈대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꿈꿈대로 시크릿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대부분 다 이뤄졌구나 정말 강하게 원하고 그쪽 세상으로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오늘 현동님을 만난 것도 뭔가 운명의 장난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과장이랑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 딱 정확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 정말 신기한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거기 뭐 프로 사업러들 사이에 저 나가서 뭔 소리 합니까 저 이제 창업한 지 3년 돼서 저기 데스벨리 기고 있는데 근데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근데 뭐 저한테 당신은 당신은 그 매득이잖아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잘할 수 그냥 나는 내가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누군가는 도움이 될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또 둘이는 와이프는 저기 나가서 사람들 저기 얼굴이라도 보여주라고 그 얘기하고 그 농담이고 그걸 떠나서 참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고 그쵸 네 내가 그냥 어렴풋이 감으로 알고 있던 게 이렇게 여기서는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야 우리 역시 이 스머프들이구나 맞아요 스머프들이에요 스머프들이구나 우리는 뭔가 합쳐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저는 이번 미팅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저는 사실 좀 제 스타일 자체가 그 조인님은 실험을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는 어떤 거 하나를 보잖아요 한 사람의 한 마디만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세봤는데요 16개 아래에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오 그냥 바로 스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랬을까 저랬을까라는 저의 훈련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보고 말을 봐도 이 사람에 있었던 게 웬만하면 다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인님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하시는 일 하는 말 말의 표현 이거 저 밑에 있는 걸 이제 저는 계속 느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리고 조인님도 그런 고누인들을 하신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들리는 거고 이제 다 때가 있고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때가 그런 얘기죠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네 엄청 네 네 저는 뭔가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너무 좋다 막 전율이 느껴진다 아 진짜 왜냐면 진짜 저는 아직 그거 저기 사업 살인이로서 그 저희 이게 있었어요 저희 창업한 2년차 때 막 열심히 일하면서 막 안 나가는 거야 일이 뭐 되는 거 같지도 않고 막 이럴 때 그때 페이스북에서 정지윤이라는 조이라는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아 막 너무 막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팀원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저랑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저한테 들리지 않는 네 맞아요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분이 너무 시원하게 써놔서 맨날 공유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까지 가서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연이라는 게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네 그래서 뭐 저도 사람을 진짜 잘 찾아가서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로 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데는 다 하늘의 뜻이 네 그게 부처님일지 하나님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우주의 섭리가 작용했다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전 그때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구나 네 네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적인 걸 저는 추구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네 네 조만간 제가 이기에 100% 무조건 넣겠습니다 넣어가지고 같이 사실 우리의 행복이 뭐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넣을 이유가 없다 네 제가 지금 느꼈거든요 이거를 확실히 이 기저에 깔린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만 살짝만 정말 살짝만 걷어내줘도 이 사람의 이제 퍼포먼스는 아마 최소한 두세 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은 일이다 진짜 여러분 이거 보셨죠 네 진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가장 기초공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이런 기초공사가 저는 그거를 또 장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저는 제가 이런데 저항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업이든 쉽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베이스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 그게 이 사람 나 이해한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야 완전 쫄보도름 가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대부분 쫄보이고 쫄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걷어내면은 그런 공포심과 거기에 예상하지 못하는 뭐랄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 심리적인 저항을 걷어낼 수 있고 자신감이 들어가면은 뭐든 퍼포먼스가 오를 수 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개별적으로 우리 이현동 대표한테 잘생기셨잖아요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콘텐츠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얼굴이 콘텐츠야 뭐래 그냥 강동원이 톱질만 하고 있어도 몇 십만명이 구독하는 마당에 그런거죠 아무 말 없이 톱질만 하는데 백만이야 하루 안에 그런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실제로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100% 저희 이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걸 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코스인데 저희가 12번 3개월 3개월 코스니까 한달은 무조건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수강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그 영상을 다 볼 거예요 이제 이현동 대표가 하는 영상들을 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그 밑바닥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제 컨셉이 그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재료들을 우리 지금 지원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대단한 사람들 의사 진짜 의사가 있어 의사 굉장한 의사 그리고 저보다 사업을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웃긴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한테 뭔가 영감을 받아서 온 분들이 있어요 기바드로 가는거죠 기바드로 시원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 녀석 좀 속 시원한데 거기에 끌려서 들어온 분들이지 뭔가 테크니컬한 거를 배우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제 생각 자체가 이분들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이제 수익화하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지 이것들로 이제 수익화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료로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의 가설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명을 일단 모아서 이걸 검증해 보겠다 이것도 실험이잖아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현동 대표님이 여기에 조인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앞단에서 이 작업을 해준다 내가 지금 굉장히 체계 없이 비과학적으로 해오던 이 작업을 영수증 분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 와 이건 상상이 안 갑니다 같이 갑시다 너무 좋다 네 저희 2기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현동 대표한테 한 달만 코칭을 받아보세요 진짜 저는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뭐 해라 이렇게 강추 안 하거든요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제 확신이 생겼어요 뭐 이현동 대표한테 받아도 되고 박세현이 마인드 코칭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맥락은 비슷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현동 대표가 박세현이 코치보다 지금 시간이 많아 좀 더 여러분을 세심하게 케어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보다 김승우 회장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김승우 회장님한테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죠 네트워킹하는 거는 김승우 회장님한테 배우면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테크니컬한 거나 저는 지금 제가 이 플레이어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맞아 맞아 현장감 넘치는 걸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컨셉이죠 아 너무 출연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저희 지금 이 사업하는 녀석들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희의 인사이트와 영감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한번 2기부터 같이 만들어 볼게요 2기는 제가 이거 1기 증명하면 엄청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익도 조금 짭짤하게 저랑 쉐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해 너무 궁금해 진짜 아 이 결과가 지금 1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확신이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지금 막 에너지가 뿜뿜하고 있거든요 저희 하 진짜 2기는 진짜 저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겠다 진짜 아무튼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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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